자랑하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험요원의 기방음을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탕자라는 주제로 꽁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꽁트 아래는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드벤처고요. 중간에 꽃꽂이 컨셉을 한 개그를 첨부해서 만들어보았습니다. 즐겁게 봐주시고 호흡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오빠 맛있다. 우리 오빠 농도 먹고. 부잘하네, 오빠 내지? 우리 오빠 맛있다. 오빠는 잘생기고 히트한 살치고 돈도망, 돈도망, 돈도망. 오빠, 내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 해. 오빠, 이번에 백화점 가서 진짜 이쁜 가방 봤잖아. 아, 나. 네, 나만 사야지. 나도, 나도. 나 머리 바꿔줘. 아우. 아, 이번에 신상 주잖아 왔다? 아, 너. 여기랑 여기. 힐러스 좀 맞아야 되겠다. 다리 아파. 나 요새 되게 걸어다닌다? 다리 너무 아파. 어. 너 차 없어? 우리 다 걸어다니잖아. 너 차 없이 다녔어? 오빠, 여기 앞에 완전 좋은 스파이 있대. 우리 스파 갈까? 응? 갈까? 나 돈 없는데? 어? 뭐야, 돈 없어?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뭐야, 완전 재수 없어. . 오, 손, salmon. 그러니 were you a little alarming to me 아직도 받아볼 수 없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가슴소 한 번만 더 쉬워요 한 번만 더 쉬워요 한 번만 더 쉬워 아, 열심히 일하나 쉬워라 아휴, 오늘은 딱 5번에 아, 여기 선거가 성장 되게 좋다 주황색 옷 입은 돼지들이 많네 되게 좋다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 도둑이야!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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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 바로 더 내가 도둑이에요? 남의 물건? 왜? 비닐봉지? 비닐봉지? 이것은요 제가 썅캠이에요 진짜 저런 거지 주제에 형 씨 왜요? 공짓값 주셔야죠 어머야, 진짜 더러워 더러워? 이거 지금 거지로 하나?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오, 진짜 짜증나 미안합니다 아니 갑자기 피 마사지는 뭐지? 천천히 차를 타고 사과하세요 아, 진짜 미안다 이 마을 장소 어기 같은 건 뭐지? 말아주세요 좀 신나고 간단하게 같이 해볼까요? 자, 음악 올려주세요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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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진짜 가요 진짜 거지템이 힘드네 초콜렛 먹어야겠다 에너지가 당기네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까져 왜 이렇게 안 되지? 가줄까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가줄까요? 그럼 그러든지 고마워요 고마워요 뭐여? 가줄까요? 아, 형태 다 먹어요 아, 형태 다 먹어요 아, 형태 다 먹어요 이거 무공예 수제 쿠키 아니에요? 어, 거지 수제에 무공예를 따져 나 거지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야 꾹 거지요 야, 야 너, 꽃거지 이리 와봐라 그래야지 너 쩔이 동생에 가서 돼지나 차보러 가잉? ... 차라리 종이 되더라도... 아버지인가 돌아가야 되겠다... 아들아 은수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너는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에 가람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줄거라 너는 송아지를 잡아라 죽었던 나의 아들이 살고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 우리가 즐겁게 먹고 마시자꾸나 무슨 일이야? 왜? 진달 같던 남대 아드님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돌아왔다고? 남대 아드님이요 아네 오늘 못하겠어 얘 왜 안 들어오니 아니 아버지 아네가 평생 아버지 앞에 있는 거 아니야? 아버지 앞에서 평생 같이 이루어야 된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는데 아니 저 아버지의 삶은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갈래? 아 저기 혼자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저는 나와 항상 함께 있잖아 내 것이 다 네 것이단다 우리가 괜찮아 내 것이 다 네 것이단다 하지만 아들은 작은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우리가 함께 즐거움 참게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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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